안녕하세요. 진균이예요. TJ입니다. 오케이. This competition. This is a competition. 뭐하지? 밑에 찍어 나올까요? 이렇게 쪼. 어, 이렇게 해서. 돼요? 하나, 둘, 셋 하고? 점프처럼 이렇게 점프 올라오죠? 신이처럼, 신이처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호승입니다. 저는 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행동이 있다면? 횡단보도. 무단횡단? 아, 저 무단횡단. 무단횡단 여기서 왜 놔? 아, 여기서 왜 써? 아, 횡단보도 이렇게 하얀색만 밝기, 이런 거. 그 솔직히 한 번 해봤죠? 저 무단횡단 한 번 해보는 거. 아, 그게 아니라. 뭐야, 뭐야. 아, 이거? 말 맞추는 거? 해봤죠. 자주 하는데? 서술 시간에 입에다가 먹을 거 넣고. 아, 안 먹는 척. 어, 나 어제도 했는데? 아, 어제 귀엽나요. 어제 골든 노래 들었어요. Hate Everything. 그 골든 나왔어요? 어? 잠깐 왔다 갔어요. 아, 진짜. 노래는 진짜 자주 부르는 거 같아요. 샤워할 때 내찬곡이 있다면? 전 사랑비. 김태훈의 사랑. 옛날 사람. 사랑이 잘 내려오. 뻥 뚫리는 이 기분. 공감하실 거예요, 내 세대들은. 한 번은 해본 거 같은데? 어제 하셨다면서요? 아, 어제는 아니요. 노래, 노래, 노래. 아, 그쵸. 이런 건 당연히 해보죠. 처음에서 노래 부르면 또 막 그게 울리니까 더 잘 부르는 거잖아요. 저는 드라마 영화 많이 보니까 한참 보는 드라마 영화의 OST를 부르는 거 같아요. 아, 우리는 뭐 부르시나요? 어둠 풀빛 아래 첫 불안아 저는 좀 재밌는 거 부릅니다. 왜요? 초애니원 노래라구요. 아니, 제 약간 노래방 애창고니가 롯니라는 노래고요. 롯니 나잇. 그거 아니야? 롯니 나잇. 바닥이 굳혀요. 일부러 왔어? 그것도 아린다! 뭐야? 어 맞아 맞아 맞아! 창어할 때는 좀 재밌는 걸 부릅니다. 뭐야? 박재범! 이런 노래들. 박재범 뭐인데? 몸매! 맞아. 정상했어! 아 장세이가 하는 거 정상했어! 오! 맞아! 맞아! 너무 좋은 꿈 꿨을 때 막 아이유랑 같이 데이트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손 잡았는데 갑자기 막 아! 아! 안 돼! 이러고 막 불 잡고 제발 제발! 근데 이어진 적 있어요? 한 번, 한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이어진 적 있어요. 저는 되게 제 꿈을 진짜 이룬 꿈? 정말! 진짜 좋은 꿈이다. 정말 좋은 꿈이어서 일어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잤는데, 그래도 이어졌어요. 그래도. 근데 일어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이유에서 꿈 내요, 뭔지 알죠? 기억 잘 안 나. 좋은 꿈 꿨는데 아!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너무 달콤했거든. 맞아! 한 달간 데이트하고 있었는데 깬 거야.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내가 정말 좋아해서 막 겨우 겨우 운명적인 만남이야. 있잖아요, 보통 도서관에서 막 잡는 거고 그런 거. 우연히 또 마주치고 막. 근데 마주쳤는데 또 마주쳤어. 많이 마주쳤어, 또 마주쳤어. 맞아! 아이고, 반겼어. 아, 그냥 내 꿈 망치지 말라고요. 호선 씨, 어저께 504호로 들어가시던데. 어떡하지, 이 녀석. 1박 2일이면 이틀치. 딱 이렇게 챙겨. 하루에 하나씩만 가려면 되지 않아요? 많이, 몇 번 갈아입어요, 여러분? 쉬고 가도 가는 동안 버려져지잖아요? 아니, 뭐 패티만 입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바지 안 입나요? 왜 굳이 똥에 딴다 해. 시도 아니고. 2박 3일이면 저거 하나는 여분으로 더 챙기는 거 아니야? 혹시 몰라요? 뭐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도. 이거, 예.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항상 여분이 있는 거는 좋죠? 아, 좋죠, 좋죠. 액티비티도 많이 났을 때. 맞지, 맞지. 뜨거운 액티비티. 뜨거운 액티비티? 뜨거운 액티비티. 아까 얘기하던, 더운 액티비티. 액티비티? 액티비티. 액티비티. 아, 근데 이거는 맞아요. 아, 맞아요. 한 대씩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 아, 어제도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러는데 갑자기 TV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TV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 대 때리려고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때려봐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전정지를 제대로 안 꺼려 놓겠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되는, 치면 역시 잘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리 있다. 이게 여태까지 국룰인 줄 알았어. 전자제품이 잘 안 되면 때리면은 말듣는. 원래 말듣는, 말듣는, 말듣는 때려야 돼요. 맞으면은 말듣는다고. 아, 빨리 헹구고 빨리 보려고? 아, 맞아, 맞아.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초닌 때는 소수하다가 누구야, 나와. 아, 그럼 더 무섭지 않아요? 진짜 나올까 봐. 진짜 나올까 봐. 누군데? 소리 나라. 나 거기는 거 다 알아. 아, 이거 그거 있잖아요. 혼자 살면은 집에 들어갈 때 방, 불 다 꺼져 있는데 야, 나 안다. 나와라. 나와라. 야, 죽는다. 나와라. 내가 모를 줄 아냐? 너 다 보인다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귀신이 몰래 보고 있다가 나와라, 오케이. 이러고 나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나 이거 있어. 특히나 옛날에 머리를 거꾸로 감을 때는 난 무서워서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이러고 잘 쳐다보고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야. 사실 이런 건 자꾸 공감 못 하겠는데 그거 있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밤에는 딱 혼자만 있는 거야. 그게 무서우니까 들어와서 야, 나와! 이러면서 다 동감하자. 그거 한 번씩 나와! 이러면서 나중에 나오면? 어? 진짜 나왔어. 어, 어떻게 알았지? 귀 잘해, 가avan. 아이!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 호 comfort 이상해요! 이상한 소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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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으아! 아! 이상한 소리 말고 몽골 쪽에 노래 두 개 음 나는 거 있죠. 막 그런 거 따라해본 적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두 성이랑... 뭔지 아시죠? 이게 가능해요? 뭔지 아시죠? 아 맞아! 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아무도 없어요. 다치 않고 혼자 보다가. 우와 신기하다. 하게 되죠. 되지 않아야죠? 와살라 마이쿠. 와살라 마이쿠. 왜 저... 아 들어오세요! 저 아까 됐단 말이에요. 와살라 마이쿠? 와살라 마이쿠. 와살라 마이쿠. 와살라 마이쿠. 와살라 마이쿠. 와아! 두 행님! 어머니 좋아! 오우. 아이고. 이거 왜 계속 하는지? 오오오오. 아 나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 아 이건 나도 하지. 어 그냥.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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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으아아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저 거의 다 도착했으면 도착하기 5분 전이나 그러면서 그냥 이어폰을 빼요. 나 어디 도착할 때까지 계속 듣고 있고 친구들이 말 걸 때까지 계속 노래 안 끝나면 계속 듣고 있다가. 와 연진 언니가 이래요. 잠깐만 하고 듣고 있다가 끝나면 어 야 노이즈 캔슬링. 연진 언니였나? 누가 이렇게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춤출 때도 막 그걸 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에어폰을 딱 끼고 이어폰을 하고 있어요. 니 귀에 있잖아. 나 이거 언제부터 끼고 있었어. 기회 진짜 잘 맞으시는 분들은 안 낀 거랑 똑같아요. 꿈 이어꾸려고 다시 자는 거. 이거 나 나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 밝혀서 그래. 여기 신기한 게 있잖아. 좀 이어졌을 때 뭔가 쾌감이 있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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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쾌감이 있어 맞아 맞아. 난데 나 지금 꾸민 거 알아. 아는데 이 상황 계속 지켜갈 거야. 근데 이어갔어. 얼마나 뿌듯해. 일어났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뿌듯해. 고독아 하는 행동이 아닌 나만 하는 종아. 저 이거요. 이건 진짜 휘대 씨만 할 것 같아요. 오오오오 이 소리를 내놓으면 좋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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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오늘은 인간이라면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 자기가 해봤을 법한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감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그죠? 맞아요. 혹시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나만 아는 행동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도 써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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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이 싫어! 더 찍을래! 안 돼! 가지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